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아, 자격. 이게 뭐라고? 아, 자격. 안녕하세요. 산업위생관리기술사에 대한 전반적인 오리엔테이션을 맡을 서영민이라고 합니다. 아마 산업위생관리기사, 산업기사, 즉 성한당 교재 갖고 취득을 하신 분들은 아마 초면이 아닌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반갑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번 시간은 뭐냐면 그 하나 윗단계인 기사, 산업기사보다 하나도 윗단계, 즉 이공계, 기술계에서 가장 위단계인 기술사, 즉 산업위생관리기술사에 대한 전체적인 시험에 대한 특성, 즉 우리가 일명 그냥 오리엔테이션 이렇게 얘기하죠. 전반적인 시험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여러분이랑 같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여러분이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술사 이렇게 되면 기사랑 차이점은 뭡니까? 기사는 어떠한 대책이 이루어진 그 대책에 대해서 완벽하게 수행하고 그렇죠? 그거에 대한 결론을 얻어내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직계에서 어떤 대책안이 나오게 되면 그거를 성실히 완벽하게 수행하는 그런 개념이 우리가 기사의 직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술사라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에 대한 원인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그 원인에 대한 이론, 즉 우리가 일명 뭐라 그러죠? 어떤 메커니즘이라고 얘기하지? 메커니즘을 밝혀내고 그 다음에 그 원인에 대한 피해, 영향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원인에 대한 또 뭐죠?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직무를 수행하고 더불어 또 뭐죠? 그 대책한 결과를 갖고 다시 검토, 즉 디스커션을 해서 또 미비한 부분은 다시 원점으로 해서 피드백을 통해서 원점에서 다시 한번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토탈적인 전체적인 것을 다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업무를 하는 또한 그러한 능력을 갖춘 그러한 기술자를 우리는 기술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아마 여러분 큐넷이나 인력관리공단에 들어가서 출제 기준을 보시게 되면 상당히 광범위예요 그래서 출제 범위가 기사 같은 경우는 대, 중, 소해서 디테일하게 쭉 나와있지만 기술사에 대한 출제 기준은 아주 뚝 뭉툭 그려서 큰 개념으로 나온다고 그 얘기는 뭐냐면 범위가 없다는 얘기지 즉 다시 얘기해서 산업위생관리에 관한 어떠한 문제를 내더라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얘기지 그 말 여러분이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넓은 범위를 어떻게 다하냐는 힘들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네, 그게 문제거든요 아무 정보 없이 이 시험에 대한 특성을 모르게 여러분이 아마 학습을 하면 어마어마한 양을 할 거예요 그건 또 상대적으로 뭐야 그만큼 그 기간을 여러분이 에너지로 쏟아야 되는 거지 자 우리가 과거의 경험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이 가장 궁금한 것 중에서 하나는 뭐냐 얼마나 학습을 해야 됩니까? 즉 얼마나 시험을 준비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렇죠? 사람마다 근데 다 틀리죠? 대부분 지금 기술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보통 직장을 갖고 현업에 있으신 분들이 하는 거죠 왜? 경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사를 따고는 4년, 산업기사 취득하고는 5년 관련, 유사, 직무, 경험이 있는 자에게 시험에 부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얘기죠 자 그랬을 때 직장 생활해야 되지? 또 뭐 해야 돼? 가정 생활해야 될 거 아니야 가족 있잖아요 자 가족, 즉 가정, 직장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나름대로의 또 어떤 특별한 활동을 하시는 거 있으시면 그거 해야 돼 그러면서 그 나머지 시간에 이 기술사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현실이 그러니까 그랬을 때 보통 2년 정도를 잡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6개월 자 이렇게 보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나는 6개월 만에 따실 거예요 딸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 옛날에 수능 보듯이 하루에 자기가 한 18시간 정도 투자를 해서 6개월 하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한 현실적으로 우리가 우리 생활을 하면서 이 정도는 우리가 소요된다는 거 일단 여러분이 이 개념을 좀 갖고 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너무 급하게 생각하고 너무 목표를 빨리 잡아버리면 자기가 실패를 거듭할 때마다 그 목표가 변해 나중에는 결국은 뭐냐면 자포자기가 되고 시간이 더 걸릴 수가 있단 말이야 현실적인 목표, 기간을 잡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이 정도로 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시험에 뭐를 알아야 돼? 특성을 알아야 돼 그래서 저희 교재를 보시게 되면 맨 앞부분에 70회서부터 현재까지의 시험에 대한 특성을 즉 출제 경향을 분석을 해놨습니다 자 근데 이 특성 출제 경향은 변해요 안 변해요? 네 변합니다 70회에서부터 한 90회 때까지 또 90회서부터 100회 100회에서 110회 또 110회 이후에 출제 경향은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변화에 빠르게 대체해야지 여러분이 학습에 대한 양도 줄어드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기간도 더 당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출제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냐면 뭐가 또 중요하냐면 서브노트입니다 서브노트 자 이 서브노트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서브노트라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분들은 자 교재를 하나를 의존을 해서 그것만 달달달달달달 외웁니다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만 이렇게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지 그 교재 갖고 학습하는 사람이 그 교재를 갖고 시험에 준비하는 사람이 여러분 혼자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외에 다른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러면 그 구성이나 다반 구성이 똑같이 나올 수가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서브를 하셔야 돼요 서브 같은 경우는 자 가능한 한 뭐예요? 큐넷에서 여러분 들어가게 되면 기술사 다반지 양식이 있어요 기술사 다반지 양식에 맞추어서 서브노트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서브노트는 아주 간략하고 전체적인 개념이 나와있는 그런 형태로 해야 돼요 그래서 다반 쓰는 요령 이런 거는 지금 우리가 OT 할 때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 본 강의를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다반 쓰는 방법 서브터 해갖고 틈틈이 여러분한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서브노트에 작성이 돼야지만 여러분이 이 서브노트라는 거가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거가 아니고 여러분의 학습량을 여러분이 스스로 조절할 수 있고 자기가 어느 정도를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각 파트마다 우리 강의할 때 각 파트마다 여러분한테 이건 10점짜리로 또는 이거는 25점짜리로 또는 어떤 파트는 10점으로 낼 수도 있고 25점으로 낼 수도 있단 말이야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한테 제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서브노트를 만드시면서 학습을 해가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지금서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